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입니다. 제가 바이블 스토리를 읽을 거예요. 오늘의 바이블 타이틀은 chapter 30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빌리뽀서 히브리서 어느 날 빌리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돕... 하나님의 사람 바이블을 돕기 위한 에바 브로디도가 온 거예요. 뜬금없긴 하지만 이번에 내일을 새로 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chapter 30 바이블 스토리에 읽을 거예요. 일일 날 페리뽀 교회에 왔어요. 죄송해요. 에파로디도가 에파로디도가 바울에 왔어요. 그의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거예요. 끙끙 교회의 친구들 모두가 에바 브로디도가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봐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바 브로디도를 다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제 바울 바울이 그 사건 저번 챕터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바 브로디도가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도우러 같이 성교를 했지만 갑자기 병이 났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지휘를 해주셨어요. 에바 브로디도가 old friend became sick while he was helping Paul and the church. Paul was worried but the friend of the church prayed to God for Epiproditus God helped him to be healthy again. 그래서 에바 브로디도에 바울에 도와주신다. 그러나 바울에 도와주신다. 바울에 도와주신다. 그런데, 바울에 도와주신다. 에바 브로디도는 다시 빌리뽀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의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빌리뽀에 사는 사랑 교회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편지에는 빌리뽀 친구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있었어요. 에바 브로디도는 다시 빌리뽀 교회에 도와주신다. 바울은 빌리뽀 교회에 도와주신다.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에게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영교가 주시대에 저희인 친구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기의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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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paid. 라고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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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Christ을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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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보야만 예수님을 멀리 멀리 전해요 예수님을 보러 가고 싶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